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어제 저희들이 캠프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참 여러가지 부중함도 많고 참 여러 연약함도 많아서 우리가 매년마다 하는 여름 캠프지만 올해는 어떻게 감당할까 특별히 우리 정자바님께서 참 많이 마음고생을 하시고 어제도 이 적은 공간인데도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캠프를 준비하느라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얼마나 쫓아다니셨는지 이창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냥 그래서 캠프를 마치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렀던 그름이 만 육천보라 그렇게 시계에 나왔답니다. 대단하죠? 만보를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보 걷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하루에 몇 천보 겨우 걷다가 마칠 때도 많은데 아니 교회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캠프를 돕다 보니까 만 육천보가 되었다 하는 말을 듣고 참 저도 내심 참 어지간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정사관님이 얼마나 애를 쏘셨는지 어제 학부모님들이 여기 이렇게 가득 오셨는데 아마 너무너무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도 그렇게 기대는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완전히 우리 교회에서 무슨 큰 공연이 벌어진 것처럼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오셔서 보셨어야 되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참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미국 사관님들도 오시고 또 우리 DHQ에서 일하시는 다른 분들도 어떻게 하는가 보러 왔는데 그 지금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시는 말이 너무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자기는 자기 평생의 캠프장에 수없이 갔지만 이런 캠프는 본 적이 없다고 아니 어떻게 캠프장에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으로 하여금 축구를 하게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공을 하나 두고 자기가 만든 로봇을 컴퓨터로 조정을 해가지고서 어느 로봇이 공을 넣는가 그걸 이렇게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겨우 열 살 뭐 열 몇 살 되는 어린아이인데 어제 오신 분도 야 정말로 나는 아직까지도 컴퓨터 코딩이 뭔지 무슨 코딩을 통해서 로봇을 만드는 뭐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그냥 여기에서 뭐 실리콘밸리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걸 아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몇 주 동안에 그것도 배워가지고서 하는 걸 보고 참 대단하다. 어디 그 뿐만 아닙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그 난타를 배우는데 그냥 난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의 군사들이 북을 울리면서 쿵 둥 둥 둥 둥 하면서 정말 옛날에 무슨 저 아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막 북을 울리며 찬양하며 나갔던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아니 그새 그 몇 주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이 아이들이 성경을 다 외워요.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그 이름이 66개 이름을 저한테 외우라고 해도 전 다 못 외웁니다. 그죠? 근데 아이들이 그냥 눈에다가 안대를 딱 감고 막 이렇게 외우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그냥 다 해요. 아이고 영어로만 외우는 줄 알았더니 또 한국말로도 다 외워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어제 구경하시던 미국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미국에서는 캠프한다 그러면 그저 아이들 베이비시 타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아이들하고 그저 TV보고 아이들하고 수염하고 아이들하고 놀고 그냥 그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구세군 써니벨 은혜교회의 우리 캠프는 이런 캠프가 세상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 아이들이 얼마나 얼마나 참 유익하고 정말 이를 통해서 아마 평생에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캠프가 됐겠다 싶어요. 또 한 가지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미국분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아이들아 오면 아이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하는데 우리는 무슨 영화를 봤느냐 영화 제목을 얘기해 줬더니 사람들이 졸도를 하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영화를 봤느냐 하면 여러분 새롭게 요즘 나온 철로역전이라고 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영화를 아이들이 보는데 아이들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 영화 본다 그러면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철로역전이라는 이 크리스천 무비를 보면 얼마나 지루하게 생각할까 과연 이 한 두 시간 동안을 계속 보는데 그 아이들이 말입니다. 이제 그저 일곱 살, 여덟 살 때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영화를 볼 수 있을까 저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끝까지 다 집중해가지고 야 저 크리스천이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 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아이들이 심취해가지고서 그 영화를 다 보고 또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나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아이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한 일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이 몇 주 동안의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마음 속에 담겨진 열매가 참 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야 되는데 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가득해서 마치 무슨 공연장처럼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좀 함께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지금도 마음에 간절합니다.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여러분 지금 마이크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조금 이렇게 조율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우수선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위에서 부터 오는 지혜가 있답니다. 그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우리에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야고보 선생이 하는 말이죠. 항상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철로 역정에서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그 참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를 만날 때마다 그것을 다 극복하고 결국에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천상을 향해 나가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계단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꼭 같이 우리들에게도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오는 지혜 땅에서 오는 저 아래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주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결국에는 그래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과 또한 아래에서부터 이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두 종이오입니다. 항상 적용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우리가 생명길로 가는 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늙은 길로 향해서 가는 이 세상이 주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늘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를 향해서 그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가 하는 길로 살피면서 주님 나는 이 세상 이 땅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구부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다.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야마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제도 그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창조의 원리는 우리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심원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무화과나무면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절대로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내게서 나오는 열매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포도나문데 내가 무화과 열매를 맺어요. 심지어는 내가 포도나문데 아주 먹지 못하는 그냥 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대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우리가 맺는 열매는 먹지 못하는 덜 포도 열매를 맺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선은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 지혜에 있는 자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예수님의 그 성품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위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하면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이라고 합니다. 정욕적이라고 합니다. 마귀적이라고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든지 내가 아니 하나님이 주신 법칙 그 지혜를 따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사람들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따라 그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 생각대로 내 수안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만 맺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회가 크지면 된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아주 큰 부흥을 이루는 것 같고 성공을 이루는 것 같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열매가 그 속에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우리 인생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께 이루자고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성공을 이루게 된다면 오늘 분명히 말하죠. 그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주님이 계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는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행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이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그차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훌륭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에 열매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면 그건 자랑할 것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삽니까? 이 세상 끝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먼저 이겨야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 열매가 뭐냐? 첫째는 성결한 것이라, 둘째는 화평한 것이라, 관용하는 것이라, 양순한 것이라,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라. 너무 분명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님이면 어떠실까?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우리의 배역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보고 주님이 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말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아서 묶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주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더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우리 같은 인생, 이 죄인의 죄악을 용서하기 원해서 주님은 그렇게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여러분도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첫째는 성결하고, 둘째는 화평하고, 셋째는 관용하고, 넷째는 양순함이, 격렬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벽과 거짓이 없어야 한다. 주님이 보는 것은 바로 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스에서도 그렇죠. 그룹함과 모든 사람과 화평해하지 않으면, 화평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오,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모든 사람과 화평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래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를 했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렁도 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늘 이 야구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참 지혜이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해 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늘 제가 말씀하죠. 이 야구보소 말씀을 보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각난다고요. 참 어찌 그런지, 한 말씀 한 말씀마다, 그기에 주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어요. 오늘 여기도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의 열밀 그두는 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중간에 담을 흐러버리시고, 이 세상에 모든 그 가로막힌 원수가 된 마음들,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화평케 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 진실로, 주님이 원하세요. 진실로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어서 오느라. 하고 주님이 반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복된 사람, 정말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수안이 좋은 사람,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꿈을 다 이루는 인생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다투어야 하고, 얼마나 힘을 써야 하고, 얼마나 남보다 앞서가야 하고, 또한 높아지기 위해서 밟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화평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지혜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사는 인생,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인생, 주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린 날마다 날마다 시기와 다툼으로, 늘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위로부터 오시는 지혜를 따라, 선행을 보이고, 의의 열매를 나타내며, 화평하며, 참으로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극류를 베풀며, 선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4주 동안,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같이, 아버지 캠프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 정말 주님의 이 모습,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이 주신 이 지혜를 따라, 살아들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신부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지혜의 사람, 화평의 사람, 참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당신의 귀한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